여러분 오늘은 요짓 요거트를 먹을 거예요. 이거는 숙대 입구역 쪽에서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 무화과 요거트 100g이에요. 약간 선생님의 숙쾌 좀 더 좋아해서 주저압을 한번 더 좋아해요. 그리고 양파와 같은 양파는 여기 있는 양파와 소스는 좀 더 좋아해요. 양파는 야채가 더 좋아해요. 저는 양파는 양파에 좀 더 좋아해요. 양파는 고추장에 좀 더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코코넛 첨크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제가 그릭 팩토리 요거트 살 때 토핑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산 거예요. 근데 쿠팡에서 코코넛 첨크 검색하면 아마 이런 제품 비슷한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무화과는 겉 무화과인데 너무 맛있는데요. 요거트가 산미도 없고 어제 산 건데도 신맛도 안 느껴지고 되게 부드러우면서 이 무화과 때문에 적당히 달아요. 그리고 요거트 종류도 은근 많더라고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코코넛 첨크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참 나흘이도 성교관에서 수학하셨다 들었는데 소생은 전혀서 이 기와루의 발걸음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음. 짜잔 여러분 제목 다 바꿨어요. 크크크크크. 100개 넘어가지고 거의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반. 앞으로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1시 반이고 저 오늘 친구 생일이라 케이크 만들러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따가 한 6시쯤에 친구 잠깐 저희 집에 오기로 해서 그때 주려고 지금 회 안에 있는 곳에 가서 케이크를 만들건데 비가 오고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택시 타고 가려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내 김제삱. 어머. 푸구멍 brighter. 바삭바삭. 오랫. 아 힘들어 여러분 저 이제 집에 왔고 지금은 4시 45분이에요. 너무 피곤해. 이거 먹고 조금 쉬고 그러고 밥을 먹으려고요. 컨디션이 오늘 너무 안 좋아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엄청 친절하시고 케이크 만들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콩나물 엄청 많이 자랐죠? 오늘은 이 콩나물을 먹을 거예요. 제가 조금 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이거 콩나물 사용해가지고 콩나물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콩나물 사용해가지고 콩나물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이제 오빠는 고기도 하고 콩나물을 구워줄게요. 콩나물을 구워줄게요. 화이트 부분을 구워줄게요. 넓은 콩나물에 구워줄게요. 콩나물에 불을 잘한다. 콩나물을 저쪽으로 1개으로 구워줄게요. 오징어 오징어 아삭한 소금 일어났어요 소금 소금 고춧가루 고추 식었다 그리고 고추 식히는 고춧가루 상큼하고 고춧가루 잘 끓여 놓을게요 물에 넣어주세요 양파 다시 다 찍어주세요. 호박잎 점심 깊고 계란를 담아놓은 것 같아 계란를 담아두도 계란를 담아두도 간장 정도 고구마 계란를 담아두도 콩나물 맛 너무 매워서 엄마가 쪼둔 양배추 갖고 왔어요 소원 너무 많이 빌면 안 들어줘 짜잔 여러분 지금은 11시 6분이고 오늘은 계란찜기로 계란 삶아서 에그마을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오늘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소원을 두고 한 번 더 넣을게요 소원을 두고 한 번 더 넣을게요 아픈 깍두기 썰어 마쫓고 면을 뚜껑 그릇을 넣어요. 양파 한장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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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무스터라 다진 마늘맛 아래로 바랍니다 고춧가루 생크림 고추 대파 소금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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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육수 다진 양배추 양배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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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анов 뭐하고 원래 계란そうですね 계란 analyse stered 잘 익습니다 스프레이 고를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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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네? 저랑요? 야 저 투샷 자주 보내? 사자 잔다 치약 받게. 이담이 들이댔겠지 뭐. 그렇게 남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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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은 6시 20분이고 저는 저녁으로 따뜻한 식단면 안동국시를 먹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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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순 김치, 묵은지 볶음, 오이 김치 이거 세 개 다 엄마가 만들어두신 거여서 조금씩 얘랑 같이 맛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음식 만든 지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좋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1시예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 처리 다 하고 그리고 수납장이 배송 와서 수납장 정리하고 여기 있는 거 치우고 막 이러느라 지금 좀 개판이에요. 근데 너무 배고파서 일단 밥부터 먹고 이거 나머지는 다이소 가서 필요한 거 사가지고 온 다음에 정리를 해주려고요. 너무 배고파요. 일단은 밥부터 얼른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두부 텐더 넣고 아보카도 넣고 두부 텐더 아보카도 덮밥 먹을 거예요. 진짜 너무 배고파요. 여러분, 아이아돕은 찍으세요. 양파 archy 물 씹으러 간장 등록 물 간장 다진 육효 물 물 고구마살 김치 고구마진 김치랑 오이 김치 죽은 시간 그 후로 꽤 오랜 시간 마음을 닫고 살아 그렇다기에는 눈빛이 너무나 당연히 키스도 못해봤을 거고 그럼 수고해 해야 직상이 풀리는 사람이야 앉아 왜 그렇게 갑자기 웃어보라고 하래 밀 땐 밀고 당길 땐 당겨야 한다는 거지 미안한데 나 지금 거절하는 중이거든 그리고 나는 영화를 혼자 보는 게 더 좋아해 와 여러분 저는 이제 카페 가서 공부하려고 해요 여기 너무 지금 지저분해서 여기서 공부하기에는 집중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카페 가서 일하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프리퀀시로 받았던 스타벅스 램프인데 제가 이거 두 개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파는 것보다 친구한테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오늘 오 와 오늘 친구한테 가져다 주려고요 아 놀래라 또 카메라 켤게요 안녕 짠 여러분 지금은 6시 22분이고 오늘은 엄마가 일찍 퇴근한다고 하셔서 같이 먹을 컵누들 투운바를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곤약 현미볼 넣으면 떡볶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먹을 거예요 곱게 többlet 제가 무조건 다가니까 굴이 흐를 먹어서 곱게 sö Quelastic 곱게 레몬 뭐 quais 긁嚢 손에 quelque지 나이 마늘 아이스크림 음두 고춧가루 제발 고춧가루 ince 더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 아래에 부른다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뭐 어때? 맛있어? 아니 아니 이거 맛있어? 이거 없었어. 여기에 이렇게 채워서 먹는 걸 압니다. 일단 여러분 저는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이제 엄마랑 산책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7시 52분이에요. 그러면 저 오늘은 배 아프니까 살살 산책만 하고 올게요. 침을 바꿔주면 안 돼? 왜? 이거 아프고 싶었어. 그래? 왜 이렇게 치고 나오죠? 아우 좋대요. 이제 맛거라지면. 이번엔 좋은데. 안녕.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